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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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이릅니다 우리에게 답이 정말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 있는 나라가 일어나기를 일어나기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론 저와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호자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영적 싸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해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술을 한번 살펴볼 때 읽었습니다 신명기술 12장 9절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요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약속이었어요 결국은 대적을 이기게 할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평안히 거주하게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보장해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그 땅을 앞두고 6월절 치르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이튿날 그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제는 강약이를 걸어왔는 삶이었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게 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가난한 땅이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여수와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수와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든 군인의 한 사람이 그 앞에 맞고 서 있습니다 알고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여수와에게 말합니다 너의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시간표인데 그 앞에서 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씀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미리 나와서 여호수와를 인도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 정령은 이미 미리 포장하신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히 싸우시는 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나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야 그게 가난한 땅이죠 우리가 가난한 땅의 은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세계보금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싸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즐겨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시선이 나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주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한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은약만 잡으면 돼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수와 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어떻게 은약 붙잡고 정복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정복은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수와에는 은약의 내용들이 땅과 함께 후손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수와 설을 통해서 은약의 내용들은 후손에 대한 축복과 함께 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로말며 천하만민이 너로말며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장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했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수와 설에 나오는 은약의 내용이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력기 3장 8절 6장 8절에도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은약을 이야기하면서 후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단순히 영토를 정복한다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번성케 되어지고 축복받고 결국은 영광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제 가운데에 빠져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빠졌습니다 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크고 놀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첫 출발입니다 그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론인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죠 사단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켰어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역사들을 진행하는 첫 출발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고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구원 안 있는 비밀과 축복을 누리므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현장에 짓밟히게 됩니다 마치 마태봉 5장 13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후손에 대한 은약들을 요소와 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 무덤이 무엇인가 물을 묻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돌이 표정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요소와 24장에 보면 결국은 요소와가 남겨진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섬길 바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요호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오온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요소와는 후손들 위해서 돌을 가지고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 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돌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와 쓰는 후손에 대한 은약과 함께 땅에 대한 은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요 이 은약이 여러분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땅을 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누구냐 바로 Rahab입니다 먼저 우리의 지역의 허감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의 지역의 사단의 성 여리고승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의 지역의 사단의 성 여리고승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의 지역의 사단의 성 여리고승이 언제 무너질까요 기생 Rahab은 여리고승의 사명자입니다 Rahab, la prostituta, era una persona que tenía 미션 그 여리고승의 사명자 Rahab이 찾아지게 되었을 때에 여리고승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대구도승을 놓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승 안에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9절 마지막에 나오죠 어떻게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39년 전에 일어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실제로 항복을 받아낼 만큼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조치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요소와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이미 승리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승리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정탐꾼들의 보고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39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보고 그 일을 소문 듣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싸울 힘이 완전히 빠진 겁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 쓰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을 놓고 정말 복음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여서 전의를 상실토록 만든 거고요 여기에 시공과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보게 되죠 보자의 축복을 가진 주님께서 보자에서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미 녹이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너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가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뜩여서 이미 라합 같은 제자를 준비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들은 애급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마음에 두고 기다렸어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애급에서 나올 때 요하께서 너희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홍에서 일어난 기적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온과 옥을 이긴 하나님의 전투를 알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 속에서 라합의 고백이 뭡니까 11절 마지막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라합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애급에서 해방하였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홍해를 마르게 해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온과 옥을 옥의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땅에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정확한 믿음을 믿음의 고백 따라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그 가정과 가족들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 가져온 것을 보겠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었고요 이 라합의 보고를 보면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었고요 그 가난한 땅에 칠족 속 서른 일방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마태문 1장 5제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역사를 바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참 보금이라면 정말로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 또 사람 또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 보금이라야 변화됩니다 보금은 생명입니다 보금은 능력입니다 이 보금을 능력으로 아는 사람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라합은 큰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고 정탐꾼을 숨겼을 뿐인데 이 붙잡은 보금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라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라합 같은 이런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로 묻히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교회 많은 무리가 아니라 라합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내가 되게 없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제자예요 요한복은 19장 30절에 주님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했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끝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된다 안된다 합니까 그건 우리의 상관이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메시지로 답을 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로 듣는다면 참된 제자 일꾼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로 듣는다면 결국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결국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정말 동기가 없어야 합니다 동기 있는 자는 제자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은 답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결국 필요한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내 고집이 필요합니까? 내 주장과 내 고집 속에서 동기 가지고요 결국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는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걸려들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아담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악한 사단이 이것을 고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모든 불신자들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딱 걸려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저는 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진짜 제자라면 이유가 없는 거다 뭔 이유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지 뭐가 이유가 필요하냐 이유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내 것이 있다는 것인데 아니 나는 그리 또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고 고백해놓고도 결국 내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아닌 거 아니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거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것이다 정말로 이유 없는 내 것이 없는 지중한 라합 같은 제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크리스토가 끝이다란가 끝났잖아 사실 우리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준비해놨는데 그게 대해서 우리의 모든 동기 이유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 동기와 이유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돼요 이럴 때에 위기 시대들을 막을 현장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과 세계교회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이 문 닫은 지 오래고요 미국도 이미 신학교조차도 운영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사실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사회기라고 생각하시고 현장의 위기를 막을 귀중한 제자 전도자들을 여러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자라고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말씀히 기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인 자신조차도 영적으로 무강하게 있었으면서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인도에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뎁 나무 아래 앉아서 나는 이제 다 했습니다 죽기를 강구해서 그 엘리야를 둔서 하나님은 엘리사 시대적인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참된 올바른 제자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마음이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정말 현장의 위기 막을 답은 제자입니다 저의 위기 막을 답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이 한 시대의 위기를 막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결제에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시대의 위기를 막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